비밀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이러니칼한 일들이 참 많죠 그것은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무리 아무리 설명해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에 나타난 복음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밝히 보여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려져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만큼은 비밀로 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임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임 특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뭐예요? 수련회 때 꼭 많이 하더라고요 밤새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여가면서 하는 게임 뭐예요? 마피아 제가 이 마피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1986년도에 이 모스크바 대학교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인 디마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대요 이 게임을 그래서 이것이 유럽에서는 파티용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파티를 즐기느라고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의 룰은 그렇습니다 진행자가 한 명이 있고요 마피아가 한 두 명 정도 있어요 마피아라는 이미지 자체가 좋지는 않죠? 깽이잖아요 마피아가 두 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민이에요 시리즌이에요 시리즌 노몰 시리즌 게임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낮과 밤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마피아가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입니다 하면 다 깨어야 되는 거예요 마피아는 싹 숨어야 되고 그런데 다 눈을 감았을 때 서로가 누구를 누구를 죽여야 된다 우리를 마피아로 지목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서로 작당 모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마피아인지 이 시민들은 그들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 못 찾아내면 낮이 탁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죽나요? 낮에 죽나요? 낮에 죽죠? 그래서 마피아가 딱 해가지고 저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잖아요 이 게임의 핵심은 마피아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그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거짓말을 좀 잘 못했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거짓말만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마치 게임을 할 때마다 저는 사탄의 세력이 자꾸 떠올라요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마귀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에 또 유혹에 꼬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자꾸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살면 자꾸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거나 혹은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서로 물고 뜯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죄의 결과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입니다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비밀리에 붙여진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인 8장 19절에 보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그리고 기대한 그 메시아상이 있어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딘가 보면 2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 안에 위치한 헌금함 앞입니다 다시요 정신 차리서야 될 새벽에 성전 안에 위치한 헌금함 앞 여기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성전이 들어가는 구조가 총 4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입구 쪽에서부터 들어갈 때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4개 구조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는 곳이 어디래요? 어디 뜰이래요? 여인들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인들의 뜰 안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의 레퍼런스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벽 쪽으로 해서 다양한 용도의 오퍼링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13개의 헌금함이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헌금에 각자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헌금함에 예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보다도 더 앞서서 무슨 말이 있었나 보니까 8장 12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바리세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13절 보세요 바리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좀 너무 꼬여 꼬여서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네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 어떻게 네가 참빛이 되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들을 볼 때는 거룩한 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에 성취로 오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자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참빛이요 나는 생명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들이 믿어질 수가 없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암만 표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다쳐서 완악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그 진리가 비밀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돼서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참 생명이다 이분만이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이 180도 변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을 경험했어요 거듭났어요 이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갔지만 늘 마음속에 다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변화받은 나 주의의 종 성도인 나 민두식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늘 이 마음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를 갔을 때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10개월 정도 DJ를 한 적이 있어요 예능도 한 8개월 했고 2개월은 뉴스 앵커로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신년회라고 해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거기 사장님은 예수도 안 믿고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거든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온 편이었어요 아직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던 터라 드문드문 앉아있는데 브라질 바베큐 집 갔었거든요 저는 안쪽에 앉아있고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자매님은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오래 되셨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이 앞쪽으로 딱 앉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농담이었겠죠 그런데 이래 아이재 얘는 너무 홀리해 재미없어 아휴 내 옆에 왜 앉았어요 술도 안 마실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탁 듣는데 순간 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과 파협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그 순간에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사부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달라요 또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그들을 끌어보려고 그들을 끌어보려고 맞춰주려고 아무리 해도요 교회는 세상의 더 즐거운 것들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따로 우리끼리 떨어져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할 거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가운데 회사 생활하시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많은 경우에 타협에 대한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복음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뭐겠어요? 죄 가운데 죽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도 갈 수 있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권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22절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지? 죽으려나 보네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아냥 그리스도를 향한 비아냥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또다시 경고를 날리십니다 23절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 내가 그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이 말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미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24절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심지어 자신께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큼 많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일으켰냐고요 없어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다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들락날락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아버지냐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두려운 존재에 대한 마음도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Fear God 이러잖아요 Fear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 외에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하신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상상이나 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세상의 눈으로 이 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 큰아들 병건이가 종종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 자기가 늘 얘기했던 선물을 잘은 안 사주는데 한 번에 딱 사주게 되면 얘가 딱 봤더니 그래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래요 저 조그만 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요 어디서 봤는지 생시라는 단어를 그래요 그래서 생시야? 그러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원래 그냥 그대로 살게 뒀으면 다 죄 가운데 죽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신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땅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땅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큰 사실이다 보니까 너무 큰 사실인데 이게 너무 샘플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제가 이 찬양 듣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영어 가사가 저는 참 더 좋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얼마나 그 은혜가 달콤한지 믿어지지 않는 그 은혜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자고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헤맬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내기 위해 모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늘 그분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넘어질 때도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